다같이 득과 서울 입성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 번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11년 만에 오지마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집이 좀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쪽 빌라 물 잘 나옵니까? 잘 나와요. 이 사고는 현재 빌라 한 종이 싱골 안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. 한 500m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. 과장님 살려주세요! 그 속에 곧 나와! 흔들! 당신은 살인자야! 몸이 길어! 존나 기사님! 내가 간다! 내가 간다! 태기야! 추가 공개 우려와 함께 폭풍과 예보도 있어서 생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인상되었습니다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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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왜 안 되지? 엄마 아니야? 남잔데요. 무천 쉬리 우리 모두일정입니다.